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요 GTA 모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드를 준비했냐? 바로 사이렌헤드와 카툰캣이 합체드 모드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영상 보시기전 뭐부터 하라? 자, 호지의 친구들 이렇게 GTA 게임 속에 들어왔구요 현재 저는 사이렌헤드 플러스 카툰캣입니다 자 일단은 이친구 뒷통수 한번 때려볼께요 안녕 안드치고 뭐야 뭐야 오오오 Sang나 때리러 오게.. 오, 덤벼바 오!!! 덤벼바! 갓총인사이렌헣이야 나 우어?! 덤벼바 나 때리러 오게? 덤벼마 덤벼마 카톤캣사이렌헤드야 나 덤벼마 나 카톤캣사이렌헤드야 덤벼마 나 카톤캣사이렌헤드야 야시가 헤드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라 떠나라 자 호재의 친구들 이제 준비를 했구요 제가 지금 트레일러에있는 모든 버그를 적용시켰습니다 슈퍼 점프를 뺏어요 왜냐면은 이걸 둘려구요 염력 보이십니까 근처여는건 전부다 이렇게 띄워놓고 어떻게한다?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터진다 가까이 있는 3위 전부 против다 굉장히 무서운 능력인데요 이 상태로 오늘 군사기지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기지에 가서 앵크를 훔치고 해요 가봅시다 제가 군사기지 가려면 이쪽을 가기 때문에 후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달래기가 있으니까요 갑시다 렛츠기 와우! 군사기지 도착 안녕하세요! 여기가 군사기지인가요? 반갑습니다 당신들을 없애러 왔습니다 당신들을 없애고 싶은데 지금 이게 어? 어 그래요? 어 나는 외계인이야 어 비키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탱크네? 탱크네? 오! 오케 군사기지 들어왔다 하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군사기지에서 탱크랑 훔쳐타고 있습니다 자 탱크 갖고와 들어와 어 내리시고 어 어 그냥 탱크 탄 것처럼 보이네 그럼 가시고 뭐 군사기지 어쩔래 어쩔래 어? 나 사이레이드 카툰캣이야 감당 가능? 어? 감당 감당 가능? 감당 감당 가능? 어 재미없다 내리자 탱크는 재미없습니다 저한테는 옛날에 너무 많이 갖고와서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는 약간 이런 레일건으로 아주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일로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자 자 일로와보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정신 못찾으신거 같은데? 정신 못찾으실때면 돌 도끼로 탁! 해티샷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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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오 당구큐도 생겼네 우와 이런거 없었거든? 업데이티드리자마 자 당구큐로 여러분들 똥꼬씨를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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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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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해한 석유통 오 이게 태울 수 있나? 오? 현실아 나 좋은거 사놨어 님들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허닝모델 이거하면 불탈까 여기가? 여기가 안타네 아 이건가사격통? 좋아 한번사격통 오 된다 오 오 오 될냠냠냠냠냠 나는 불의화신 갈투개 쌓예래 오 탄다 오 잘가시게 오 잘가시게 뭔데 탱크 뭔데 탱크 뭔데 탱크 뭔데 오 탱크 좀 쎈데 야 위더메이커 오오오 오 이거 부서지나 어 탱크 딜기 확실히 쎄게 쎄다 잘 안망가지네 오 확실히 탱크가 잘 안망가지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망가볼까요 응 나 엄청 빨라 자 그럼 제트기를 타고 한번 도망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기를 한번 타볼까 너네는 지금 신을 만난거야 신을 어? 이 정도면 신이지 이게 어떻게 생물이야 신이지 신 나 갈거야 너 이거 쏘면 안 돼 아 이거 진짜 쏘면 혼난다 아 빡쳤다 안돼 내려 와 내려 이거는 용서해줄 수 없어요 이거는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용서해주면 안 돼 이 친구들은 염력으로 혼내줘야 됩니다 자 염력 어디있어 오오 오 됐다 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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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와 가까이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날라가지구 자꾸 나를 화나게 하네? 이거 아까도 총 50원이야? 이 친구 진짜 혼나요 정신차려나? 됐습니다 이만하면 군사기지 괜찮아 이만하면은 많이 터졌어 이제 가자 가자 이제 분치기만 하면 터져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ei 어, 안녕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개꿍잼이고 오케이 빠른속도로 탈출ψ 와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싸이리헤드 카특캣입니다 크읽 저 막강하잖아요 마무리록 와우 빙글빙글 돌아버리고 entrada 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nefited 뭐야 이거 뭐야 왜래 레전드고 자 이렇게 해서 사이레헤드 플러스 카튼캣으로 진짜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요 우리 호지니 친구들 어땠나요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모드를 준비해서 우리 호지니 친구들의 바지를 적셔드릴거구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 사랑해요